안녕하세요. 판례공원고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원 민사 채권자 지퇴와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3036 판결입니다. 판례공원 요새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원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농지 매수인입니다. 피고는 매도한 사람이고 매수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 완성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8년 8월 1일 날 피고로부터 농지를 30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가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모두 갖다 줬죠. 그런데 원고가 8월 20일 정도 지나서 피고한테 농지 전용과 농지 보존 부담금을 처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8월 22일 날 이틀 지나서 그게 무슨 일이냐. 농지 전용과 부담금은 네가 해야지. 쓸데없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담금 부과라고 하는 것은 계약 해제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대금을 공탁하고 더 이상 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2018년 11월 2일 날 그러면 토지는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니까 소유가 이전된 게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내용은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채권자가 수령을 지금 법무사 사무에 맡겨놨는데 안 찾아가는 거죠.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 곧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농지 전용을 원한 것은 원고이고 부담금에 관한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농지 전용에 관한 부담금도 원고가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담금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그건 맞다. 그런데 채권자 지체,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는 근거를 대면서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 채권자 지체는 규칙 사유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에 따라 법적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 물건이 멸시를 할 경우에 위험성,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법적 효과에 법의 계약 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체를 해도 계약 해제에 관한 어떤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하려면 별도의 채권자 지체와는 별도의 수령의무, 협력의무, 이행 등 의무 위반 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원심을 감안해 보니까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도 안 하고 채권자 지체가 있어. 그러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가 있고, and 이러이러한 규칙 사유가 있는 걸 보니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규칙 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없어. 그냥 직체만 한 것 뿐이고 다른 규칙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듣기 이전은 예수인의 협조가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법무사도 맡겨놨잖아요. 맡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가서 등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핵심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별도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